중급 2년차의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Lost by Example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. 이 책은 중급 1년차에서 우리가 제1장부터 그리고 몇 장까지인가요? 8장까지는 중급 1년차에서 다뤘잖아요. 그래서 중급 2년차에서는 9장부터 연속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9장부터 쭉 나가서 끝까지 다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장은 중급 3년차에서 다룰 거예요. 제일 뒤에 있는 19장하고 20장하고 몇 가지는 중급 3년차에서 다룹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급 2년차에서 다룰 거예요. 첫 번째는 펑션입니다. 펑션은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많아요. 메서드와 클로즈, 클로즈도 있고 그리고 Examples in Standard Library 부분도 있고 등등도 있어요. 클로즈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메서드와 클로즈와 그리고 하이오드 펑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. 첫 번째 펑션이라고 한다면 펑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몇 차례 봤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보죠. 예제가 잘 나와 있어요. 복사를 해서 이것이 펑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. 보시면 C와 C++과 비교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펑션 데프니션의 어떤 순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메인에서 P is a version to 100 이렇게 펑션을 메인을 호출한다면 이 펑션의 데프니션은 이 전체 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겁니다. Is a divisible by 아니죠. 넘어와서 P is a version도 아니고 또 밑에 P is a version to 여기서 그리죠. 여기서 P is a version to 아규먼트가 100에 더 U32가 다 들어가고 여기서 P is a version을 호출하고 P is a version은 여기 있잖아요. 얘를 호출해서 다시 N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. U32가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if, else, if로 쭉쭉쭉쭉 해서 여기서 Is a divisible by를 호출하고 있죠. Is a divisible by는 또 어디 정해져 있나요? 위에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여기에 Is a divisible by 이 부분이죠. 여기서 left hand side 보통 LHS라고 그러면 두 개의 아규먼트 중에서 왼쪽 편에 있는 것은 LHS left hand side라고 그러고 두 개의 아규먼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RHS라고 통속적으로 그렇게 불러요. 다른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해서 return 되는가 그걸 불러오게 되죠. 이것이 이제 펑션이 동작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.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소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